안녕하세요. 오늘은 팀 더 라인 48카운트 4월 인터메디에이트 작품이구요. 세번째 월 16카운트 끝나고 리스타트가 한번 있어요. 스텝할게요. 오른쪽으로 오른발 사이드 투게더 셔플 할거에요. 사이드 볼 오른쪽 4분의 1턴 오른발 포드 스텝 왼발 포드 스텝 오른쪽 2분의 1턴 피벗 다시 오른쪽 2분의 1턴 하면서 왼발 백 셔플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2 오른쪽으로 4분의 1턴 하면서 사이드 크로스, 사이드 포인트, 크로스 셔플, 사이드락, 리커버, 비하인드,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3 오른발 사이드 투게더 락킹 체어 하면서 힙스웨이 하실거에요. 모드라, 리커버, 락백, 리커버, 왼쪽으로 2분의 1턴 오른발 백, 왼발 2로 업크로스 스텝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4 왼발 포드 스텝 사이드 포인트 하면서 오픈 셜버 1, 2, 3, 4, 5, 6, 7, 8, 섹션 4 왼발 포드 스텝 사이드 스텝 사이드 포인트 하면서 오픈 셜버 사전 방향 왼발 포드 스텝 왼쪽으로 4분의 1턴 하면서 사이드 포인트 비하인드 사이드 크로스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5 지금 9시 방향에서 8분의 1턴 10시 반 방향 보시면서 백, 로, 백 오른쪽 8분의 1턴 12시 방향 보면서 백, 로, 백, 왼발 백, 로, 백, 코스터 스텝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6 왼발 1, 2, 3, 4, 5, 6, 7, 8, 섹션 5 오른발 포드랑 직커버 오른쪽 2분의 1턴 포드 스텝 오른쪽 2분의 1턴 왼발 백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5 풀 카운트 1, 1, 1, 1, 2, 3, 4, 5, 6, 7, 8, 섹션 5 1, 2, 3, 4, 5, 6, 7, 8, 섹션 5 1, 2, 3, 4, 5, 6, 7, 8, 섹션 5 1, 2, 3, 4, 5, 6, 7, 8, 섹션 5 1, 2, 3, 4, 5, 6, 7, 8, 섹션 5 1, 2, 3, 4, 5, 6, 7, 8, 섹션 5 1, 2, 3, 4, 5, 6, 7, 8, 섹션 5 1, 2, 3, 4, 5, 6, 7, 8, 섹션 5 1, 2, 3, 4, 5, 6, 7, 8, 섹션 5 1, 2, 3, 4, 5, 6, 7, 8, 섹션 5 1, 2, 3, 4, 5, 6, 7, 8, 섹션 5 1, 2, 3, 4, 5, 6, 7, 8, 섹션 5 1, 2, 3, 4, 5, 6, 7, 8, 섹션 5 1, 2, 3, 4, 5, 6, 7, 8, 섹션 5 1, 2, 3, 4, 5, 6, 7, 8, 섹션 5 7, 8, 1, 2, 3, 4, and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and 8. 1 and 2, 3 and 4, 5 and 6, 7 and 8 1, 2, 3 and 4, 5, 6, 7, 8 Thank you for watching and enjoy your dance. Thank you.